D&B 네 감사합니다. D&B 한번 오랫떨리 치셨으니까 손을 한번 흔들어 주세요. 그리고 네 가운데도 하나 둘 셋 네, 정말 우리가 눈쾌려왔던 그 포즈를 할 줄 알지 마시네, 던져볼 줄이고. 하나, 둘, 셋. 다음, 에르랑은 내 거. 네, 그 다음 공간이 있고. 네, SBS는 다양한 드라마에서. 하나, 둘, 셋. 이야. 어우. 둘, 셋. 이야. 둘, 셋. 다운데도 마치고. 셋. 아, 나 시작했어. 네. 하나, 둘, 셋. 둘. 둘. 둘, 둘, 셋. 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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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 둘. 셋. 셋. 둘. 셋. 셋. 네, 왜냐면 조금은 너무 멀지는 않고 한 사람 사이도 좀 많아요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이제 그대로. 제가 사극이 이번에 세 번째인데 두 번째 사극을 하고 다시는 사극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. 근데 이 혜츠를 배부를 치고 나서는 사극답지 않은 세련됨이나 동시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런 부분들 시청자들과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해치 오늘부터 방송이 됩니다.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 체력, 변명해 주십시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